제가 팔찌가 하나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티파니 건데 여자분들은 보시면은 바로 어떤 거다 라는 거를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티파니에도 여러 라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꽤 시그니처라고 불릴 수 있는 티스퀘어 라인이거든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까맣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무슨 황동같은 느낌으로 지금 우울해져 있는데 얘가 원래는 아니랬어요 되게 막 빛나는 느낌이었는데 얘가 실버 재질이 국내에는 사실 실버 안 들어와서 여기서 직구해가지고 얼마더라? 170만원이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재질 같은 경우에는 뭐 금도 있고 뭐 세라믹도 있고 뭐 그랬었던 거 같은데 걔들은 뭐 최소가 800만원 비싼 거 막 천만원 넘어가고 차 보시면은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고 또 저같이 이제 남자분들이나 손목이 좀 얇으신 분들 시계 대용으로 디자인도 깔끔하고 제가 얘를 이제 좀 잘 안 차고 다니는 이유가 회사 같은데 가서 이제 이렇게 타자를 치면요 들리세요? 이거 계속 얘를 끼고 마우스 재질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죽음이에요 아주 나중에는 여기가 막 아파요 처음에 샀을 때는 되게 만족을 했었는데 안 차게 되더라고요 얘가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것도 실버라서 그렇거든요 산화가 되는 거죠 에이지다 보니까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O2랑 만나서 산화 은으로 옥시데이션이 되는 거죠 이제 사극 같은데 보면 나오는 은수저를 이제 막 국에다 이렇게 넣어보고 까맣게 나오면은 독이 있다 그것도 결국 산화 환원 방식을 이용한 어떤 검출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랑 이제 지금 같은 현상인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산화가 됐죠 산화의 반대 환원을 시켜 주겠습니다 냄비에다가 이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이 한 번 산화된 산화은을 환원 시켜 보도록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질리콘을 산화시키는 건데 집에서도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색감이 거의 뽀아왔어 이 색이 오늘은 남자의 손목에 혹은 손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시계 또 팔찌 아니면 또 뭐 반지나 음... 네일? 저도 팔찌가 있지만 전부 남자의 영역을 벗어났다 시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오늘은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워낙 시계라는 게 다루는 매체들도 많고 전문가 분들도 워낙 많긴 하지만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시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협소한 시각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드려 볼까 해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에게 있어서 사실 이 꾸밀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자신을 드러낼 만한 꾸며볼 만한 여지가 있는 지점이 크게 세가지 새끝 머리끝 손끝 발끝 저번 영상에서는 발끝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손끝 특히 시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계는 이 남자의 신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점이 바로 시계 약으로 치면은 약간 4번 타자 같은 느낌인거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요고 오메가 그리고 롤렉스 그리고 요 카시오 요렇게 세가지 요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캐주얼한 복장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요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포멀한 복장 그리고 요 카시오 시계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먼저 오메가 얘기를 시작을 해 보면 오메가는 역시 제임스 본드 007이죠 제 이름은 본드 제임스 본드 007하면 오메가 오메가하면 007 제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 시마스터 300 이라는 모델은 그 중에서 제임스 본드가 착용을 하고 나와서 상당히 유명하게 된 제품인데요 WL WL 그렇다면 과연 오메가를 상징하는 시계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는데 한쪽은 스피드마스터 그리고 한쪽은 시마스터 전통점으로는 두 시계 모두 인간의 끝없는 탐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시계들 그 중에서도 스피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1969년에 최초로 인류가 아폴로 11호와 함께 발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때 함께 했던 시계가 바로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사실 이 시기는 냉전시대가 극에 달해 있는 시점이었고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각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이 우주과학 또 항공과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각 이념의 첨단성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사에서 아폴로 11호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이 항공과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이 생명이다 보니까 우주선 외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계를 찾아 나섰고 여러 회사들에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만 그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또 시 마스터 300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다이버 워치고요 요거 요거 제가 이 시계를 처음 알게 됐던 거는 2006년에 나왔던 057 카지노 로엘이라는 영화에서 센스 워치 로렉스 아미그 극중에서 제임스 본드가 르쉤프한테 제대로 빨래질 한 번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워낙에 풀벨 박으신 그 모습을 보고 4,500,000,000 레이조링 레이조링 반하게 되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살 털어가지고 이 시계를 샀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네요 시 마스터 300 2018년을 기준으로 25년이 된 제품 그렇다보니까 그동안 제품도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신형 구형 구구형 뭐 이렇게 불러서 쓸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대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보시면은 요 모델이 2531.80 모델인데 이 모델이 피어스 브로스넌이 1995년 골드나이에서 처음으로 착용을 하고 나왔던 그래서 얘가 1세대 그리고 2세대 모델이 220.80 1세대에 비해서 시마스터 각인이 상단에 올라오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다이얼에 있는 웨이브 문양이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모델이 2006년에 리뉴얼이 되어서 007 카지노 로얄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착용을 하고 나왔던 그리고 3세대가 212.30 2012년에 다시 리뉴얼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이 다이얼에 있던 웨이브 문양 사도 문양이 사라졌어요 세라믹 다이얼로 바뀌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이 3세대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에 시마스터 300 시리즈의 25주년 기념을 맞아서 리뉴얼이 된 210.30 모델 보시다시피 이브 문양이 다시 살아났고 워치의 크기가 41mm에서 42mm로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 시계 뒤쪽에 백사이드가 원래 해마가 그려져있거든요 이 해마가 시마스터의 상징인데 4세대로 오면서 시스루 백으로 바뀌었다는 점 가격도 리테일가 기준으로 475만원에서 650원으로 존나고 남네요 근데 이건 딴 얘기긴 한데 다니엘 크레이그가 마지막 출연이라고 확정을 지은 노타임 투 다이가 원래는 원래 개봉을 아니죠 작년에 원래 개봉을 했었어야 됐는데 작년 4월이었나 그랬는데 아직도 개봉을 못하고 4월에 개봉한다고 했다가 또 올해 11월로 개봉이 또 연기가 되고 그 질병 때문에 블랙위도우도 그렇고 지금 뭐 많은 영화들이 개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보니까 노타임 투 다이가 촬영을 했을 당시에 제품들을 협찬을 했던 오메가라든지 여러 다른 브랜드에서 협찬을 했던 제품들이 그 당시에는 최신 모델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2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제품이 더 이상 최신 모델이 아니게 되면서 재촬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또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 보고 싶네요 노타임 투 다이 예 내가 4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5단계